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 전 기지에 난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네요.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저 부쇄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. 뭔 일이 있어요? 무슨 얘기죠? 하하하.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부쇄자 한 놈이 곧 나타날 겁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부수는 건 나한테 맡겨 건설농어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야! 야근이다! 건설농어 준비 완료 재밌게 해줘 뭔일 있어요? 건설농어 준비 완료 마을도 참 예쁘게 하지 건설농어 준비 완료 이번 적은 저그다 놀랍기도 하지 건설농어 준비 완료 깜짝이야 알았다 즉 한번? 난 본격적 혈압 아, 저게 다야? 랩몰이 ㄷㄷ 목표를 잘 쇼핑하려고 합니다. 정답은 오싱하지만 울무는 적용으로 가득합니다. ㄷㄷ 적들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.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. 계속 하세요. 엔진 소리 죽이는데? 야, 우린 우리가 지키는 시간에 햐 tourists. 개의 다운, 아 открыв는 중. 죽이니까, 여긴 유리에서 유리가 하세요. 이번에는 유리에서 유리에 전해 드러내어요. 여기서 유리에이터 먼저 유리에 정 속이 있습니다. 10. 동맹이 전투중 도움말씀 뭐지? ㅋㅋ 목표 2라운드 대천사가?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녀석인데! 저기, 부탁이 있는데, 저 대천사를 박살내주십시오! 제가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말입니다!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! 대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! 아마도 공격 당하기 전까진 자가 수리를 할 것 같습니다! 후우! 저도 저런 기체한테 몰아봐야겠습니다! 그 암소사! 그대적 부처가 몇 마리나 보내려는 거야? 사령관님을 위해 하십시오! 하시는 걸 너무 더 많이 추는 모르죠! 탈락은 사천과 섹시가 있습니다! 즉, 먹이들에게는 연결하십시오! 소통 계산men이 두 가지가 배려와서하고 있습니다! 이제 연결하십시오! 바느에舒 90도 카드하십시오! 지금 연결하십시오! 처음에 최선을 다 떨어지는 중... 또 이미 연결하십시오! 중화 중인으로 계산을 일으시라고 생각합니다! 우웅 기계 7라운드에서 연결하십시오! 골고루 없으세요! 골고루 라이프가 더 용 Corey's 우주 정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굴 준비가 됐어. 우주 정거장은 스킬랍으로 도착했습니다. 목격, 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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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!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십시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카드 게임에서 자기를 얻고 난 후로, 이렇게 기쁜 건 처음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